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니입니다. 드디어 오늘 토익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토익 정말 귀찮고 어렵죠? 답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토익은 어디까지나 시험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이 있고 또 유형이 있으니까 이 파트를 내가 어떻게 공략할지를 알면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거든요. 약간의 요령과 팁을 좀 알게 되면 점수 앞자리가 확 달라지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더라고요. 토익 고인물로서 독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900점대를 넘었고 지금까지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 점수가 늘 900점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저의 공부법과 또 시험 보는 요령에 대해서 오늘 아주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백날 말로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점수 잘 나와요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위해서 저도 직접 공부를 해보고 또 시험을 쳐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와닿는 그런 공부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토익 시험까지 공부할 대비 기간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교제를 고르는 게 달라지는데 내가 하루에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토익 시험까지 며칠이 남았는지를 고려를 해서 대략적으로 책의 목차를 보고 머리로 플랜을 세워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토익 시험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벼락치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따만하게 두꺼운 이론서를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요소를 고려를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교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라는 건데 이것도 1번에서 어느 정도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토익 시험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본인이 좀 알면 좋겠죠. 내가 리딩 지문에 있는 문장들이 뭉퉁그려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세세하게 파악이 안 된다라는 거는 우선은 그 문장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문법적인 구조를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책 내가 문법이 조금 약해요. 근데 그 개념서는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출판사마다 설명하는 형식이 다르고 용어가 다르고 또 예문이 달라요. 책을 최대한 다 살펴보고 나한테 가장 와닿는 책으로 고르는 게 가장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부록이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건데 토익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단어책도 사고 문법책도 사고 또 모의고사 책도 사고 굉장히 많이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워크북이나 어휘 파일을 PDF로 제공하는 그런 출판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웬만하면 그런 파일들을 책 하나 삼으로서 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교재를 구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선택한 책은 이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나기 LCRC 책이었는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시험 준비 기간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LCRC 합쳐서 모의고사가 총 5회분이 들어있는데 제가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씩 풀고 시험 가까워졌을 때는 오답 정리한 것도 한 번씩 복습을 하면서 그 공부 계획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책이라서 골랐고 딕테이션 워크싯을 제공을 하기도 했었고 단어 목록을 PDF로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또 단어를 읽어주는 파일만도 제공을 하더라고요. 아 혹시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비추하고 싶은 교재는 어떤 거냐면요. 자잘한 개념을 다 설명해주는 이만큼 두꺼운 이론서 있죠. 저는 이 책은 개인적으로 정말 비추해요. 토익은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먼저 부딪혀보고 내가 모르는 개념이 이거구나를 알고 나서 문법적인 이론서로 넘어가야지 0부터 100까지 쌓고 토익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한 1년 걸릴걸요. 토익 점수 따려면. 모의고사에서 이론서로 넘어가는 순으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 신념은 토익은 어디까지나 훈련이라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트레이닝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고 토익을 보는 환경과 그 토익 시험 2시간의 시간 감각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풀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험에 맞게 나를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모의고사를 볼 때는요. 타이머를 맞춰두고 시험을 봐야 하는데 실제로 시험에 부여되는 2시간보다 3분 혹은 5분 정도 일찍 타이머가 울리게끔 시간을 설정해주세요. 그날 나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고사장의 분위기 혹은 토익의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연습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당긴 시간 안에 시험을 좀 마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을 해두면 고사장에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이사양에 미리 나를 좀 대비시켜 놓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미 한 800점대 나오시는 분들은 어찌저찌 지문 한두 개 못 풀거나 아니면 대부분 다 풀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점수 때에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맞춰놓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리딩의 대부분을 못 풀 수도 있을 거고 뒤에 파트 7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도 여러분 토익은 어디까지나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다 풀려고 노력을 해보고 근데 그래도 내가 파트 7에서 한 지문 5개는 넘게 못 풀었다. 그러면 그거는 오답 정리할 때 꾸역꾸역 다 푸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시험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사장에서 듣는 리스닝 음향이랑 내가 모의고사 볼 때 하는 환경을 조금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훈련을 시켜야 하고 여름철에 토익을 보러 간다고 하면은 에어컨 소음을 틀어 놓은 상태로 한번 리스닝을 해보고 주변 환경의 소음에도 조금 대비할 수 있도록 창문을 한번 열어놓고 오토바이 빵빵거리는 환경에서도 리스닝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게 정답인 것 같긴 한데 정말 100% 이해해서 푼 게 아니다 한 것들은 문제지 위쪽에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오답 정리를 할 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오답 정리를 잘 해놓지 않거나 아니면은 단어 시험 틀렸던 거를 제대로 복습시키거나 재시험을 보지 않으면 틀린 문제는 또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니까 어디까지나 나를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 방법인 거잖아요. 내가 100% 이해하고 맞지 못한 문제들은 꼭 오답 정리를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저도 싫어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오답 정리 어떻게 보면 오답 정리가 공부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오답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총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채점했는데 내가 틀린 문제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이 필요한 건데 내가 맞았지만 정말 내 실력으로 맞은 게 아니라 찍어서 맞았거나 아니면 100% 이해는 못했지만 대충 감으로 이걸 거다 싶어서 맞았던 녀석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오답 정리를 할 거예요. 우선 리스닝 리스닝을 어떻게 오답 정리를 하느냐 순서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리스닝 봤으면 채점을 해야겠고 그럼 틀린 문제들이 있겠죠. 그 틀린 문제들은 처음인 것처럼 다시 풀어봐야 돼요. 딕테이션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쉐도잉을 해야 돼요. 보통은 풀고 나서 귀찮기 때문에 오답 정리를 할 때 다시 풀어보는 과정 없이 바로 다이얼로그 스크립트를 보고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녹음 파일을 다시 안 듣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포인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리스닝이 안 오른다 하는 거거든요. 다시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못 들었던 문장들을 다시 한번 캐치해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풀어본 다음에는 딕테이션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딕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몰랐던 문장을 풀로 적어보는 게 중요한 거지 이미 아는 내용들을 굳이 다 적을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어떤 문장을 들었는지는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 들렸던 문장을 제외하고는 문장의 첫 글자들만 좀 이렇게 딕테이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he is going to read a book 이라고 하면은 이미 그 문장을 다 알고 있는데 다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he, h, i, g, b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문장을 이해했다는 표기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는 쉐도잉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쉐도잉 같은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게 되면은 사실 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좀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 저처럼 정말 안 들렸던 한 문장을 구간 반복을 하면서 그거를 내 입에 붙여보는 거죠. 처음부터 그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대로 따라 읽기는 좀 힘들겠지만 스크립트를 보고 이 문장이 이렇게 발음되는구나 라는 거를 귀에 먼저 익혀 주시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보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문장 구조가 나한테 익숙해지면 그때는 스크립트를 덮고 그 문장 구간 반복한 걸 계속 입에 붙어보는 거죠. 리딩 파트 같은 경우는 리스닝에 비해서 오답 정리할 때 그래도 거쳐야 할 단계가 많진 않아요.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그 오답 정리를 할 때 그 안에서 내가 모르는 어휘가 있진 않았는지 그리고 100%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문법적으로 내가 개념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라 구조적인 해석이 조금 부족하진 않았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영어 문장은 관계사가 들어가고 분사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수식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수식해지는 부분인지 거기서 이제 해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리딩 점수가 느는 거는 이런 문장적인 구조가 내 눈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앞자리가 정말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렇게 리스닝이랑 리딩 오답 정리를 다 하셨다면요. 이 안에서 내가 몰랐던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몰랐던 어휘들을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는 어휘를 외우는 걸로 그날 모의고사 공부한 오답 정리를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를 외우는 거에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데 우선 점수대가 조금 낮은 영역에 속하시는 분들은 단어 외우는 거에 정말 힘을 많이 쏟으셔야 돼요. 단어를 정말 애플, 사과, 데스크, 책상 이런 식으로 외우면 너무 생산력 없게 외우게 되는 거고 실제로 토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enjoy라는 단어를 몰라서 외울 거예요. enjoy, 즐기다. enjoy, enjoy, enjoy만 외워서 내가 이 뜻을 알았어. 근데 이 enjoy라는 단어가 파트 5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enjoy 뒤에 투부정사, 투플러스 동사 원형인지 동사의 ing가 무슨 동명사인지 혹은 명사가 올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이 단어를 외운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어장 정리를 할 때 이 단어 뒤에 실제로 어떤 형태의 단어가 올 수 있는지 어떤 품사에 말이 올 수가 있는지를 같이 정리를 해두면 좋습니다. 동의어를 최대한 많이 같이 정리를 해두면 좋아요. 제가 예전에 어학연수하고 한참 좀 단어를 많이 외울 때 도움이 됐던 방법인데 고득점자들 같은 경우는 단어를 많이 알기도 하지만 이 말이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패러프라이징이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리스닝에서 뭐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enjoy 해 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그 보기에는 그렇게 안 넣을 거란 말이죠. 뭐 have fun 이라는 표현을 쓰던지 like to do something 이라고 해서 그 표현을 절대 보기에서 똑같은 단어로 표현해 주지 않거든요. 최대한 많은 동의어들을 같이 정리를 해둠으로써 내 어휘 범위를 좀 확장시키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 단어를 외우는 과정은 그 후의 영어 공부에 있어서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단어를 손으로만 외우면 안 되겠죠. 입으로도 외우고요. 귀로도 외워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발음도 좀 같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 단어를 내가 보고서만 알 게 아니라 들어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사전에서 찾아보고 따로 읽어보고 정리한 단어장에 그 단어 위에다가 강세를 표시를 해두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 외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앱이 네이버 사전 앱이거든요. 단어를 발음에 맞게 따라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잘 읽고 있는지 알려주거든요. 또 내가 그 단어장 안에 있는 단어들을 퀴즈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를 숙지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조금 덜 지루하고 효과적으로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앱이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하신다면 특히 토익을 하신다면 이 네이버 사전 앱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디를 피셔야 하죠? 파트 파이브를 피셔야 합니다. 맨 처음에 리스닝에서 이러죠. You will demonstrate how well you understand spoken English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파트 파이브를 풀고 있어야 돼요. 제 기준으로 뒤에 가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려면 10문제에서 12, 13문제까지는 미리 풀어놔야지 뒤에 가서 조금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A, B, C, D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에 조금 더 내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요. 손으로 같이 듣는 거예요. A 쓰고 아니네? 긋고. B 쓰고 아니네? 긋고. 그러다가 C, D 중에 정답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동그라미 치면서 마킹을 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요령이 생긴다면요. 여러분 답이 굉장히 명확한 게 있다면 답을 미리 체크를 하고 뒤에까지 다 안 듣고 파트 5 문제를 몇 개 더 푸는 거죠. 리스닝 파트 2부터는 여러분들의 좀 개인적인 감정을 넣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질문이 짧고 보기에 지문도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어? 하는 순간 질문이 뭐였지를 까먹게 되는 게 순간이거든요. Number 13. What job did you apply for? 이라는 질문이 있어요. 얘가 어디에 지원한 거야? 얘가 무슨 직업이 하고 싶었더라? 라는 걸 계속 되뇌면서 A, B, C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거죠. 내가 멀티태스킹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파트 2를 펴놓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듣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저처럼 토이 고인물이라 좀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파트 5를 펴놓고 뒤로 들으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이 정확하다면 더 이상 듣지 않고 그 시간을 차라리 파트 5에 조금 더 쓰는 거죠. 자, 파트 3 한 다음에 뭐 디렉션 사면은 파트 3 맨 마지막에 두세 문제 정도 그래프나 그림 보고 푸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봐야 돼요. Question 32 through 34 하는 순간 돌아오게 되면 너무 늦어요. Select the best response 할 때 내가 돌아와서 32번부터 34번 문제 보기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 파트 3부터 파트 4까지 질문과 보기를 볼 때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는 감정이고요. 관심이고요. 세 번째는 추측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Where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아, 얘네 뭐 동료끼리 얘기하는 게 나오나 보다. 이제 관심을 갖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 Why is the man behind the schedule? 아, 이 남자한테 문제가 있구나. What does a woman offer to do? 라는 문장이 있어요. 아, 남자가 문제가 있는데 여자가 뭔가 해주겠다고 한 건가? 뭐야, 뭐야? 제가 이렇게 감정이랑 추측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다 집중을 위해서예요.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뭔가 그 문제가 되게 개인적인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내 주의를 스스로 환기를 시켜주는 거고 문제를 추측을 하는 건요. 여러분 추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게 아닌지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듣는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추측이 맞는다면요. 여러분 너무 베스트죠. 듣는 순간에 바로바로 다른 보기를 읽을 것도 없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킹을 내가 문제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하는지 아니면 듣고 나서 한꺼번에 하는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파트 3랑 파트 4 같은 경우는 그 질문에 조금 집중을 해서 들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킹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마찬가지로 감정과 추측 포인트로 풀어주시면 되겠고 파트 4도 디렉션 나올 때 맨 뒷페이지에 문제에 있는 그래픽을 먼저 좀 봐 두는 게 중요하겠죠. 조금 더 세부적인 팁을 드리자면 Look at the graphic, which band will perform first on Saturday night 이라고 하면은 이 표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밤에 시간대별로 공연을 하는 밴드들이 정해져 있는데 토요일 밤에 할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스케줄이 어떤 이유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씩 예측을 하면서 푸는 거죠. 이 파트 3, 4에서 정말 멘탈이 탈탈탈 털리기 쉽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과감해야 합니다. 이게 이게 뭐지 뭐지? 하는 순간 뒤에 문제 분석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못 들은 거면은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헷갈리고 못 들은 거거든요. 다 틀릴 거라고 그냥 편하게 내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차라리 다음 문제를 더 잘 들을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리스닝이 끝났죠. 이야 지금이 딱 어떤 시점이냐면요. 잡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요. 아 이거 이번에 퇴이 망한 것 같은데 집중력 저하와 화가 쌓이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또 이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때문에 고사장 환기시키잖아요. 그래서 감독관이 막 창문 열고 교실 문 열고 에어컨 껐었던 거 틀고 바시락바시락 거릴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파트 3,4 풀었던 거를 마킹을 하면서 내가 참아왔던 잡생각을 그때 팍 터뜨리는 거예요. 나름의 조금 휴식 시간을 갖는 거죠. 자 우선 파트 5 같은 경우는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유형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휘 문제도 있고요. 문법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 문법 안에도 시제의 일치, 수의 일치 보기를 쓱 보면서 아 이거 어휘 문제네 아니면 보기가 will approve, has been approved 이런 식으로 시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으면 아 이거 문법적인 문제에서도 시제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먼저 파악하고 접근을 해야겠죠. 예시로 좀 몇 문제를 보자면 보기가 is, establishing, has, established 이런 식으로 시제 문제라는 거를 인식하고 by the time Solathek opened its first factory in Europe 이라고 했을 때 이 동사가 opened잖아요. 과거형이에요. 이제 이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동사의 시제를 어떻게 고르느냐 뒤에 보면은 already라는 이미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미 라는 거는 그 전에 이미 무언가가 되어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과거형보다 더 이전인 D번, 헤드 PP가 정답일 거고 지금 여기 이 괄호 같은 경우는 언 블라블라 칸디데시라고 해가지고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는 이 네 가지 중에서 형용사 형태인 C를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트5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문제 유형이 은근히 또 여러 관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문제를 봐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접근을 하는 게 또 중요해요. 파트5랑 비슷한데 여기서 조금 머리가 아픈 부분은 빈칸에 어떤 문장이 들어간지를 보는 거잖아요. 빈칸을 채울 때는 그 빈칸의 앞뒤 문장에서 힌트를 조금 얻어주면 되는데 우선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대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면은 힌트를 얻기가 쉽거든요. 자 답은 A였어요. 디스어마운트 근데 디스어마운트에 있는 이 디스라는 애는 괜히 쓰이지 않거든요. 이 금액이라는 거는 분명히 앞에 어떤 금액적인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디스어마운트로 받은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140번 문제 앞에 보면은 Their Total Tuition Fees라고 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나와요. 아 이거를 디스어마운트로 받는구나 라는 거에서 정답이라는 걸 캐치를 해서 고르면 되는 거죠. 자 파트7 처음에는 음 뭐 이 정도면 괜찮아 하다가 마지막에 지문 3개 연결해서 푸는 거 나오면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죠. 파트7도 여러분 다 요령이 있어요. 지문들이 어떤 형식인지를 먼저 파악해야겠죠. 뭐 이메일, 광고, 문제 파악을 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지문을 앞뒤로 그냥 몇 줄만 읽으면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고를 수 있는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 질문에 있는 주요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고 이 단어를 지문 안에서 좀 밑줄을 쳐놓거든요. 자 what is not true about Fairview STH래요. 자 그럼 우선은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Fairview STH 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 형식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을 다 읽어야 된다는 거니까 Fairview STH라는 단어를 지문에서 찾아서 다 밑줄을 쳐놓은 다음에 이 문제는 나중에 한꺼번에 다 읽으면서 풀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나중으로 미루고 이 188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Why does Ms. Sawyer wish to see the four bedroom show home? 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앞뒤 문자만 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Four bedroom이랑 Ms. Sawyer의 동그라미를 쳤는데 쭉쭉쭉쭉쭉 보다 보니까 Please show us the four bedroom 이라는 게 있어요. 이유가 because에서 걸리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엑스트라 bedroom을 홈오피스로 바꾸려는 예정이 있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주요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고 지문에다가 밑줄을 쳐놓는 이유는 질문이랑 지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낭비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좋은 토익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이나 또 인스타 DM으로 물어봐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